하니 입에 두부가 묻었네. 보람이 패밀리 아 신나. 하니 두부놀이 하고 있었구나. 두부를 먹고, 두부도 누르고. 재밌어요 하니? 물 먹을 거예요? 하니 아빠 물 줄게요. 목마르죠? 와우 재밌겠다 하니. 두부가 어떻게 부드러워요? 아 예뻐라. 하니 너무 예뻐요. 하니 물 마세요. 두부 잔치. 두부놀이 재밌어요. 물렁물렁. 하니 엄마가 두부놀이 처음 해주네. 그쵸. 쌀놀이는 했는데. 아 쌀놀이도 할까? 이렇게 펑은 김에? 하니 지금은 뭐로 놀고 있어요? 쌀떡봉. 쌀떡봉도 잘 잡네. 와 재밌게 놀다 하니. 와우 왼손으로 쓸어 담기. 쓸어 담고 먹기. 냠냠냠냠. 하니 맛있게 먹고 있어요. 하니 맛있게 먹고 있어요. 하니 맛있게 먹고 있어요. 하니 맛있게 먹고 있어요. 와우. 아 먹는 것도 너무 예쁘네요. 아 너무 귀여워요 하니는. 하니 발로도 재밌게 놀고 있네. JAMES AND李 너무 귀엽게 먹고있어 너무 예쁘게 잘 먹고있어요 맛있어? 맛있어요? 귀엽게 메론까지 해줬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